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집에 있는데 캐리어를 쐈습니다 제가 내일 어디를 가는지는 내일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민이 준비됐어? 왜? 크게 해야지 준비됐어? 응 내일 해야지 네? 내일 봐요 전 지금 공항에 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갈 곳은 제주도에 가족명이랑 가족을 가지고 공항에 와 있는데 쨍얼이네요 일단 제주도에서 다시 켜겠습니다 안녕 제 온 곳은 바로 보여줘봐 제주도입니다 또 제가 아침 일찍 일게요 지금 약 9시 정도 됐는데 제주도에 도착했는데 이제 차를 타러 이동을 할 건데 오늘은 아직 뭐 할지 안 정해서 뭐 하고 싶어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장난감 갖고 싶대요 그럼 이따 제가 또 차를 타서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풍경을 많이 한번 찍어보려고요 제 얼굴은 제가 또 생얼이라서 마스크 잘 끼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갔다 봐요 제주도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에이틴이 지금 숙소를 가고 있는데 너무 이뻐가지고 에이틴이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켰습니다 눈이 그러니까 눈과 이 나무의 조화 너무 좋아요 이뻐 이뻐 진짜 이쁘덩 제가 이렇게 이쁜 곳 중간중간 있으면 켜겠습니다 같이 공유해요 이것은 저희 아버지가 찾아낸 맛집 도말 칼국수라고 먹으러 왔습니다 안에 이렇게 밥도 있고 맛있을 것 같아요 잘 먹겠습니다 해봐 에이틴이 밥 먹고 받아왔어요 물이 맑아 이거 짱 이쁘지 제가 제주도를 6년, 7년 전에 왔는데 다시 오니까 되게 좋네요 짱이죠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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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죠 에이틴이 이번의 브이로그는 저는 최대한 풍경 사진을 많이 담아보려고 풍경 영상을 많이 담아보려고 합니다 이따 또 이쁜 곳이 나오면 제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에이틴이 저는 지금 숙소에서 자고 일어났는데 저희 숙소 풍경입니다. 야자도 있고 저기 멀리 제주도에 바다가 오우 저는 야외 수영장인 것 같은데 야외 수영장이 안 오네요. 여기도 야외 수영장인데 추워서 못 들어가고 후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읏 그럼 오늘은 제가 무엇을 할지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안녕! 짠! 이거 다 육지 꼽지? 요 맹간다리! 하경아 요 맹간다리가 맹간다리야? 어. 저 여기 맹간다리라고 그래? 혜연의 획부정 엄청 고생하셨습니다 아까 잠깐 점심을 먹고 지금 체크 봐서 왔는데 되게 노랗게 예쁜 것 같아 안녕하세요 하이틴이 지금 이제 여행을 마치고 공항을 가는 중인데 비가 이렇게 오네요 비가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나도 와줘 나도 와줘 다행히 마지막 날에 비가 와가지고 다행히 마지막 날에 비가 와가지고 다행히 마지막 날에 비가 와가지고 다행이네요 동생이 신났네요 오늘 동생이 신나가지고 안녕 안녕 저도 정말 재밌게 이것저것 많이 보고 제가 틈새 틈새 트위터에도 많이 올렸는데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대왕이 휴가 동안 자주 대왕이 빛났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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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